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구재혁 등에 대한 구속여부가 오늘 밤 결정됩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변호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검찰청사 들어가는 유튜버 구재혁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만 해주시죠. 네, 성실히 수사받고 오겠습니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때와는 딴판이었습니다. 유튜버 쯔양을 공갈협박한 혐의를 받는 구재혁은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비공개 통로로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튜버 주작간별사도 취재진 눈을 피해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은 지난해 2월 쯔양에게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을 알리지 않겠다며 돈을 요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 대가로 5,500만 원을 받아챙긴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구재혁은 이런 의혹을 부인해 왔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는 제가 아닌 찌양님 소속사의 요청으로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법원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이어간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찌양에게 잘못한 점을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말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밤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유튜버들에게 찌양의 정보를 넘기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채모 변호사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 JTBC 뉴스 장 Тем到了